오늘은 그냥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몸의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달리기 방법 바로 인터벌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 30초 정도 전력질주한 후 3에서 4분 가볍게 달리는 식으로 불안전 휴식을 4회에서 6회 혹은 그 이상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한 연구에서는 인터벌 달리기를 한 그룹과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운동 시간만으로 비슷한 정도의 체성분의 변화와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. 게다가 인터벌 달리기는 일반적인 달리기에 비해 인슐린 감소성이 더 높아져 각종 대사질환의 위험 또한 줄여줄 수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인터벌 달리기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